두주기 누가 빨리 오는지 달리기 시합입니다. 두주기 누가 빨리 오는지 달리기 시합입니다. 준비 시작 빨리. 야 누가 누가 달려라. 야 누가 누가 달려라. 야 누가 누가 달려라.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차례야 차례야. 도목 진짜 귀엽다. 차례야. 열중시합. 열중시합 차례야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바로 자양자. 자양자는 없죠. 우양우 역시 우양우 자양자. 차례야. 두 손 모으고 배꼽 인사. 안녕하세요. 먼저 우리 잘생긴 왕자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세요. 시작. 안녕하세요. 저는 채프리에 다니는 일곱 살 이혜성입니다. 일곱 살 이혜성 어린이입니다. 자 그리고. 저는 하늘꿈에 다니는 일곱 살 김우주입니다. 김우주. 김우주야. 우리 예성이는 아빠 성함이 어떻게 돼요? 2번이에요. 그러면 엄마 이름은 어떻게 돼요? 김미애언이에요. 혹시 엄마 별명 뭔지 아세요? 네. 뭐예요? 왠데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LPG 스타로 다시 한 번 우뚝 선 김미애언. 김미애언의 우승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코리아 우먼 파고를 과시했습니다. 엄마 골프 지르는 거 휴내 낼 수 있어요? 네. 하늘 앞으로 나와요? 엄청 잘해요. 자 준비. 자 갑니다. 자 준비 카메라 보고. 자 슛. 자 슛. ! 잠시 다.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. 야 진짜 덜. 입장, 차렷, 기네, 악수하시고, 떨어지고, 준비, 준비, 준비. 기합 소리 하나 둘 셋, 목수로 말아 더 크게 하나 둘 셋, 더 크게 하나 둘 셋. 자 눈싸움, 준비 눈싸움. 하나 둘 셋. 자 유독 시작. 세레머니 심장. 세리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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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